고맙습니다, 보스파체츠. 아니요, 그거는 없지 못할 수 없지. 근데 제가 강하다고 말했지. 아니... 제가 읽을 수 있어. 그게 뭐야? 제가 읽을 수 있어. 그게 뭐야? 미안해. 영국이 너무 어려워. 잘 모르겠어. 한국어! 에? 한국어를 잘 모르겠지? 한국어를 잘 모르겠지? 죄송해요. 미우클레시스 아마 일본어로... 일본어로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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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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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까? 그 말할 수 있을까? 뭐였지? 그 말은... 죄송해요. 다음 트랜스는... 읽을 수 있을까? 아... 읽을 수 있을까? 읽을 수 있을까? 아... 아... 스토리챔 어... 죄송해요. 이름을 읽을 수 있을까? 뭐... 뭐... 죄송해요. 뭐였지? 첫 번째 감사드려요. 이름이... 아... 이름을 못 읽겠어. 어떡하지? 읽을 수 있을까? 영어는... 너무 어려워요. B? 무슨 B를 읽을까? 아... 뭐였지? 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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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... 내... 정답을 읽어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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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벌을 무엇을 만들지? 까먹었어... 나니? 난데스 가 고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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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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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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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mmm... 하... 아... 정답은 꿀이에요. 고래. 년. 아... 한국어로는 좋은건데 한국어로 알고있지? 팬케이크 스프러? 베이플 시럽 하이헨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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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진짜 괜찮아요? 하이헨니? 이걸로? 괜찮으면 괜찮으면 좋겠어요 괜찮은데 네, 우리 승리해요 너 승리해요 하이헨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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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읽어버렸어요 나 읽어버렸어요 나 읽어버렸어요 하이헨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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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이제 특정 단어를 말하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소윤이 실수로 말해버렸어요 잠시 revenir 네, 오늘? 하이헨니 Kanal fluff 하이헨니제는? 정말 재밌지 않 Nah,υ헨니가 드세요 정말 재밌으셨죠? 하이‑ 하이oshing 하이헨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